모자란 사랑도 베이비한 말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 맘을 전하고 싶어 휴대폰을 꺼내 용길래요 이미 저장된 그대 이름만 바라봐도 가슴이 떨려 도와 바트는 오르지도 못하고 금세 꺼버리죠 어떻게 해야 할까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엔 문자로 보내기로 한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다만 손바다 보다 더 작은 계단 범인장은 셧드셔가 두박한 입장이 없는 말에도 멈추면 겉끝 속에 멈추면 손바다 보다 더 작은 계단 범인장은 셧드셧이 손바다 지웠다가 한숨만 끄시다가 다시 가질수로 보내준다만 터렐덜리네 너의 맘세를 멈추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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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한테 선다가 아무 말 못한가 봐 이제 머릿속이 안해질까 봐 거기서 내려라 멈추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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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